아주 유명한 손자병법의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모르지만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패한다. 상대를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패한다. 손자병법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싸움의 기술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훗날 손자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바로 손자병법의 저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손자병법은 너무 유명하고 아마 그냥 제목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 제목이 워낙 더 유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책으로 한 번 공부해 보려고 서점에 가서 영어책 있는 데 가서 철학책을 봤는데 동양철학에 이런 제목이 있는 겁니다. 더 아트 오브 워 이게 뭐야? 이게 손자병법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전쟁의 기술. 사실 이 제목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 와닿는 제목이죠. 이 전쟁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이거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근데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말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손자병법에 실려있는 말이 뒷부분이 좀 달라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모든 싸움에서 불태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명한 병법가들은 지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겠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이야기한다라고요. 더 나아가 상대의 기만수를 꿰뚫어보는 능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수를 읽는다는 게 그런 거죠. 게임을 할 때 상대의 숨겨진 감춰진 의도를 읽지 못하면 상대의 노림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아야 상대가 계획한 걸 알아야 상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상대의 허점을 알아야 내가 유리한 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죠. 거꾸로 나를 알아야 상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삼국지 속에 조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손자병법을 매우 사랑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인지 삼국지의 조조는 누구보다도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유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삼국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늘 전쟁터에 있었고 여러 차례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력을 키웠던 인물이 조조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죠. 패배한 전쟁도 있지만 결정적인 패배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말하듯 상대와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죠. 그래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지 못할 때 잘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게 상처입지 않고 지는 법을 안다면 언젠가 이길 수 있겠죠. 사기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말 세 마리를 가지고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 상 중 하의 말이 있다고 칩시다. 나에게도 상 중 하의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하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빼어난 말과 상대의 가장 빼어난 말을 경기시키고 나의 중간급 말과 급에 맞춰서 대결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자 병법가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가장 빼어난 말을 어떤 말을 내어줘야 되느냐 가장 나의 부족한 말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승리를 거두면 되는 거죠. 내 가장 허약한 부분을 내어주고 상대에게 승리를 거둘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상대에게 어떻게 패배할지도 계획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손자병법을 정리한 건 조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병법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삼국지 속에 있는 조조는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그는 병법을 잘 정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손자병법을 정리하고 주석을 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잘 살아남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